음악 저는 주로 공간을 주제로 설치작업을 하는데요. 공간을 지각하는 방식에 의문을 가지고 공간의 확장성을 실험합니다. 미술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을 예술교육과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화일러스트레이터이자 아트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림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학권에 살고 있는 혈출 작가와의 협업작업은 더욱 새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을 거라는 기대감에 이번 국제 문화 교류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존에 진행하던 저의 작업적 주제나 방식이 아닌 우연히 만나게 된 누군가와 함께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작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저의 시간예술 경험과 호주 예술인분들의 공연이나 퍼포먼스 경험들을 같이 녹여서 작품을 콜라보도 해보고 싶고요. 아이디어를 많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I think what I'm expecting is the unexpected. The whole idea of working with someone I've never met, with children I'll never see, is a surprise element that I cannot describe. I will definitely learn, yeah, try and learn a little bit of Korean. I know, 가세요. Oh, what does that mean? I know. I know. I know.